안녕하세요. 해보는 헝가리오 나미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일에 대한 헝가리오 표현 배워볼게요. 우선, 각 요일의 헝가리오 단어가 기본이겠죠? 월요일은 히트프 화요일은 게드 수요일은 szerda szerda 목요일은 csütörtök csütörtök 금요일은 péntek péntek 토요일은 szombat szombat 일요일은 vasárnap vasárnap 입니다. 헤드프 게드 szerda csütörtök péntek sombat 토요일은 강요일의 단어는 뜻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헝가리오에서 일요일마다 시장이 열렸는데요. 시장은 헝가리오로 va-sha-r va-sha-r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시장의 날 va-sha-r-nap 이라고 하죠. 자, 이제 요일을 배웠으니 요일을 묻고 답하는 표현이에요.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mi-en-nop-von-mo mi-en-nop-von-mo 요일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표현은 간단합니다. 이 구조를 기억하세요. 뭐-무슨-무슨-요일 van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는 ma-het-fuh-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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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이면 ma-ged-van ma-ged-van 오늘이 수요일이라면 여러분이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ma-sha-r-da-van ma-sha-r-da-van 가끔 오늘은 무슨 요일이었더라? 어제는 무슨 요일이지? 내일은? 헷갈리기도 하죠. 어제는 목요일이다 를 말하고 싶으면 이 구조에서 뭐-뭐 대신 teg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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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바꾸고 원 대신 그 과거형 v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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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단합니다. 어제는 목요일이다. tegnap 주-turt-tuk volt tegnap 주-turt-tuk volt 어제는 금요일이다. tegnap pente-tuk volt tegnap pente-tuk tegnap pente-tuk volt 그러면 내일은 토요일이다. 듣기만 해도 즐겁죠? 훨씬 더 간단합니다. hol-nap hol-nap은 내일이라는 뜻이구요. hol-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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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아쉬운 표현 내일은 일요일이다. hol-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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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아리오 여일 표현 잘 기억하시고 풍성한 한주 되세요.